7월 마지막 주 엠카우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전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전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전소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맞방인데 미연언니가 있는 엠카우트단에서 이렇게 사랑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네버랜드가 다 준거에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작업해준 팝타이 오빠 카쿠 언니 너무 고맙고요 큐브엔터테인먼트 항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 시크드, 욱씨 짜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엠카우트단과 함께 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워드너머 케이팝 팝터쇼 엠카우트단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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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랜드 고마워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오지마 바로 이 시크다고 합니다 슬픈데이 아이스크림 돈을 더 씹어 싱겨 요이 My twenties 가벼운 척 취해도 열이 나는 곳 확인해 없이 새로운 자극의 설재 밤만 달면 몸이 번쩍 타는 곳 아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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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빔 빨간 보 비용 비용 왼쪽이 빔빔 지구는 디러리러 고마워 어둠트웨어 이 알코올로 너를 토해버려 스탑 열불 나는 도시 위에 모두가 친구가 되기는 어렵지 가까움이란 거는 마음이 따뜻해 다다 짜증이 낫다 여미는 사막처럼 일교차가 심하니 가벼워지고 싶어 싫어 이야기했어 느꼈지만 매번 정바르는 건 길고 있는 거는 넌 태양은 빛